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 29건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등급인 최우수는 5건, 우수 8건, 장려 16건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가 선정됐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의 경우 손실보전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 지급 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 사업체 선정에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 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추경 예산 통과 바로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이 즉시 집행됐고 4일 만에 소상공인 325만 명 등에 19조 8천억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어떤 계약 관련 예규를 적극 해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기존에 옛날 재난지원금 업무를 수행했던 사업체에 원래 계약되어 있던 과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계약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쟁이철에 소요되는 시간을 40일 이상 단축을 했다. 단축을 해서 우리가 추경 통과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신청 지급이 가능했다. 이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과 함께 최우수에 선정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분쟁 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보호 보험관련법 개정을 진행해 분쟁 시 정책보험을 활용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하게 됐고 기술분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보증 취급 제한 규정에 특례 조치 조항을 적용해 대환자금 보증 상품을 도입했고 그 결과 10월 말 기준 1,437건, 134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중기부의 올해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중기부는 우선 이번 전쟁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하자 비상대응 TF를 발족하고 지역별 60개 피해 접수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한 피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 마케팅 분야 지원 방안을 수립해 물류 바우처와 수출 바우처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별 1대1 무역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함으로써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끝으로 7일간의 동행축제는 전년 대비 예산 50% 삭감, 태풍 흰남로 영향 등 악조건 속에서도 22개 대기업과 벤처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축제로 개최해 7일간 1,229억 원의 온라인 매출을 달성하고 전년도 대비 참여 규모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과 포항경주 태풍 피해 중소기업 조기복구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우수 사례들이 선정됐으며 중기부는 이번에 선발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 표창,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함께 부여할 예정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